지난주 삼성과 SK와의 경기에서 삼성 라이언즈의 강명구 코치가 SK의 덕아웃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언제나 가장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도루 성공 이후에 SK의 최경철 코치가 강명구 코치에게 포스 사인을 보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여기서 이제 방금 들으신 대로 내가 타자한테 알려줬어, 이렇게 또 강명구 코치가 너네는 쿠세, 쿠세,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죠, 나쁜 습관. 티핑 피치라고도 합니다. 쿠세 안 알려줘,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루 코치, 강명구 코치는 주루 코치인데요. 주루 코치에 대한 사전적 의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야구에서 주제가 다음 루로 달리는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또 이게 사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또 주루 코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주루 플레이에 있어서 이 선수를 멈추게 하느냐 아니면 가게 하느냐의 결정 권한 역시 주루 코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명구 코치가 이야기한 부분, SK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김 전주 의원님. 글쎄요, 저는 주루 코치, 일루 주루 코치를 미국에서, 메이저릭에서 클래식한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일루 주루 코치의 어떤 역량 평가에 주자를 이루해서 보내는 능력치, 여러 가지 능력치 안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야구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명구 코치가 SK 덕아웃 쪽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딱히 문제시되지는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명구 코치가 사실 그동안 문제됐던 건 일루 코치가 사인을 보고 타자에게 어떤 구종이나 코스를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감동울박이 있었던 거고요. 주자한테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동안은, 왜냐하면 이 각도가요, 리드를 하고 있는 일루 주자가 사실은 캐쳐들의 어떤 사인을 보는 대로 가장 더 유리해요, 각도상. 그리고 이게 좀 저는 이게 강명구 코치가, 이게 그때 주자가 박계범 선수였거든요. 박혜민 선수가 아니라 박계범 선수면 주루 코치가 관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루 코치가 가라, 마라, 어떤 암묵의 어떤 사인이 있겠죠, 두 사인. 그래서 그걸로 움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주루 쪽의 문제라고 그러면 딱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투수에게 사인을 했는데 일루 베이스 코치가 볼 정도로 사인 내면 그게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안에서 아무도 안 보게 내는 건데 그거를 글쎄, 어떤 베이스 코치가 포수 사인 내는 거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이스 코치 박스 안에서 그게 보인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거 확인하는 게 이상하거든요. 보통 주자가 알아서 보고 주자가 판단하지 그걸 보는 베이스 코치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SK가 이거는 말을 할 내용이 아니에요. 창피한 거죠. 누구나 다 알게 사인 낸다는 건 그럼 사인 내지 말고 말로 하는 게 낫죠. 이건 SK가 항의할 문제가 아니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옆에 있는 안경영 의원이 현역 시절에 투수들의 어떤 버릇, 구정에 따른 버릇 이런 거 보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지금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거 사실은 선수 개개인별의 재산이거든요. 그걸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저는 전력 분석 출신이기 때문에 미팅을 해서 이 투수에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라고 선수들한테 알려주지만 사실 그거 관리하고 보는 거 선수들의 재산이라서 남하고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명호 코치가 그거를 통과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거를 더 깊게 파고드는 부분이 있는데 박혜민 선수나 자기 게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도 공격 쪽도 수비 쪽도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도 이런 식의 어필은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특히 그래서 사실 이게 불문율, 이건 불문율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문율하고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참 있죠. 이건 사실 투수가 도루를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수가 잘못된 거거든요. 투수가 그만큼 견제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어나, 발생한 일들이고. 사실 일루 베이스 주류 코치 같은 경우에는 도루를 시도할 때 투수의 버릇을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김평원 코치 같은 경우에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움직임에 따라서 견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었고. 그 부분을 아마 강명구 코치가 지금 잘 캐치를 한 상태에서 선수에게 알려줬던 것 같고. 또 그거를 투수가 결국에는 세트 포지션 자체에서 킥 모션 자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도루를 허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일이 된다는 자체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죠. 이튿날 박경환 감독 대행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강명구 코치가 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준 의원께서 안 의원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달에 안 의원님이랑 중계방송 갔을 때 한 투수가 그 버릇이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1919를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보세요. 이러면 빠른 공이에요. 이러면 변화구예요. 다 맞히셨어요. 전부 다. 전 구종. 너무 티나더라고요. 깜짝. 너무 티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투수가 부종에서 버릇이 나오면요. 일상로 코치가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투수 쪽에서는 가려야 할 부분, 아킬레스 같은 부분이고 반대로 안경영 위원이 그걸 맞췄는데 다른 선수들하고 공유를 했다가 다음에 고쳐서 들어오면 안경영 위원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버릇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유하는 게 아니긴 합니다. 공유는 그래서 하지 않았고 공유는 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이 제가 전략부선할 때 타석에 들어가는데 잘 칠 수 있겠다고 들어가는데 와인드업하던 투수가 그다음에 와인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타자인데 한동안 김정은 위원을 쳐다보고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새 공수 바뀌는 순간에 얘기해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